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서고 소비자원의 대응팀을 꾸리는 등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합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의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 조정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1,500여 건에 이른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보고한 미정산 금액은 1,600억 원에서 1,700억 원이라며 정확한 현황을 점검하고 민원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 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행이 적극 임했다.